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5장에 한참 머물러 있는 중입니다 오늘 내용도 역시 5장의 아주 중요한 대목에 이르렀는데 오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문맥적인 고려를 위해서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를 좀 보도록 하죠 예수님은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왕으로서 그 나라의 주권자로서 통치자로서 백성들을 산위의 불로 앉혀놓으시고 지금 그 나라의 통치질서와 그 나라의 새로운 윤리를 새로운 가치를 설득하며 설교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5장, 6장, 7장에 걸쳐 산상순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른 제목을 잡자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왕의 가르침, 왕의 가르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제가 팔복의 말씀이었어요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원리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야 되겠는가 이것이 팔복의 말씀이었어요 당대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굉장히 새로운 또 특이한 전혀 다른 질서였고 가치였고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 복으로서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주제를 다루었었죠 그 의의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이런 뜻이 됩니다 의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로 순례길에 들어선 자는 박해를 각오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랬습니까? 소금이니라 그랬습니까? 소금이니 달라요? 아주 다른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소금이에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라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소금이고 어디에서 빛이랍니까? 세상에서 그런데 그 세상이라는 단어가 좀 의역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원문에는 그 세상이 뭘로 표기가 되어 있었죠? 땅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땅 그런데 유대적 관점에서는 땅이라고 할 때는 통념이 이렇습니다 어둠의 주관자가 주도하는 시공간의 모든 영역을 뭐라고 이해했다고요? 땅이라고 이해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땅을 번역가들이 번역을 할 때 의역을 해서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오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착한 행실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대목은 지난주 좀 미처 다루지 못했던 대목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했을 때 소금이 갖는 두 가지 기능을 설명했었습니다 첫째가 어떤 기능이죠? 부패하고 썩는 것을 방지하고 또 그것을 신선하게 유지하는데 소용되는 도구로서의 소금이었어요 또 하나 기능 기억하십니까? 뭐죠? 맛을 내는데 소금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에는 소금의 기능을 사실상 한쪽에만 예수님이 강조를 했어요 부패하고 썩는데 소용되는 기능으로서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맛을 내는데 그 기능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니다 자 소금의 기능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썩는 것을 방지했고 하나는 맛을 내는데 쓰여진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느 쪽에만 강조점을 두었습니까? 맛을 내는 데만 강조점을 뒀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주로 저도 그랬지만 많은 설교자나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 주로 이 부패한 세상 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땅에 우리는 소금으로서 그 썩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리폼드 다시 말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 저도 뭐 그렇게 그런 쪽으로 설교를 많이 했었고 또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팔복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다시 보니까 그 대목에는 별로 예수님이 관심이 없는 건 아니셨겠지만 그쪽이 일절 언급이 없어요 오히려 맛을 내는 데 그 기능의 강조점을 설명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럼 우리는 조금 시선을 바꾸어서 과연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맛을 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뭐 아내의 맛이듯이 그리스도인의 맛 이 정도 되겠죠?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기능을 가지고 맛을 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 부분을 지금 강화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신약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당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보곤 말하곤 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들 우리도 이제 일상의 현장에서 또는 삶의 현장에서 또 일터에서 그런 갈등 앞에 세워질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면 치고받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이거 내가 포기하고 손해 각오해야 되는데 손해를 각오하자니 내가 너무 속이 아프고 이거 어떡하나? 어떡하나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세상은 개혁을 말하고 썩은 걸 지적하고 도려내고 잘라낸다고 뭐 그다지 달라지거나 바뀌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이 언제 교회로 끌려 들어오냐면 교회가 세상과 다른 맛을 낼 때 그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매력 영적인 매력이죠 교회만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매력을 갖고 있을 때 겉으로는 웃기고 있네 그래요 그런데 돌아서서는 뜨끔거리죠 저게 맞는데 저게 진짠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과 달라야 되는 여러분들만이 교회만이 드러내야 될 빛이요 소금의 맛으로서의 뭐죠? 매력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결국 세상 이들의 삶의 가치와 목적과 목표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돈 왜 벌어? 잘 먹고 자살라고 돈 버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돈을 버는 거룩한 목적이 목표가 달라야 돼요 내가 평생 몇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와 내게 주시는 물질로 내게 주신 지식과 그 일자리를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차원에서의 목적과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상주의자구만 이상주의자예요 그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화시대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경이 뭐라고 지적을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는 거를 죄라든지 그게 잘못되다든지 그런 지적이 없어요 그 지적이 갖는 진짜 의미는 어떤 뜻인가 하면 그것만 그 당시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거죠 여기서 의도하는 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인생 속에 풀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실제 원리와 실제 신뢰를 두 가지를 듭니다 그거를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17절을 보십시다 내가 오늘 본문 첫 절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자 여러분 잠깐 앞을 좀 향해 주실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데는 이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계속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의 기준과 시각에서는 자꾸 율법을 깨요 율법을 어기고 다녀요 안식일 날에도 이삭비벼서 먹질 않나 안식일을 범하지 않나 절대 정통 유대인들이 율법의 기준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죄인과 밥을 먹고 말이죠 스스럼 없이 한낮의 여인들을 만나고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집단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더 정확히는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가뜨리러 온 자들이구나 패하러 온 자들이구나 파괴시키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수님께서 그걸 전제로 패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 완성한다는 개념이 더 가깝습니다 내가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산위에 올라 꿈꾸던 나라는 새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신의 산에서 꿈꾸던 나라의 완성을 예수님이 이제 하겠다는 뜻입니다 430년간을 그 우상의 나라 애굽의 속세에서 아주 뼈에 사무치도록 애굽화되었던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에 따라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요 불러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총회라 그래요 광야의 총회 그게 교회의 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거를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그게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이 돼요 에클레시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그 말은 어둠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불러내물 입은 자 그들이 불러내물 입어서 제일 먼저 도착한 땅이 신의 산입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신탁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산상수는 전혀 새로운 나라를 예수님이 꿈꾸자는 게 아니라 즉 구약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은 어떤 원리로 어떤 실제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설득해 오시는가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심령의 문을 열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화법을 조심히 하셔야 돼요 조심한다는 표현보다는 주의하셔야 돼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그 뜻은 뭐냐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천지가 없어지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천지가 어떻게 없어져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듯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천지가 없어진다는 게 초점입니까? 율법의 1.1액이라도 다 이룬다는 것이 초점입니까? 그만큼 이 이름은 확실한 것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1.1액이 무슨 뜻인가? 이 1.1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에는 모음이 없어요 다 자음이에요 자음인데 자음 중에 제일 작은 스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스펠을 요드라 그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스펠이에요 열 번째 알파벳인데 이게 영어 발음으로는 Y자 발음을 냅니다 요드라 그래요 우리나라의 콤마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이 요드가 들어가고 빠지는 거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고 문장의 개념이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럼 1.1액은 뭐냐? 1.1액은 말 그대로 선 하나가 그어지는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율법의 1.1액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이라 이 말은 예수님은 율법을 패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구약으로부터 약속되었던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개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에 대조가 뭔가 크다 작다예요 작다고 불리울 수 있고 크다고 불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와 행하는 자가 반대 개념으로 대칭 개념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 1.1억이라도 변경시키거나 버리는 자는 작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또 그것을 버리지 않고 다 행하여 순종하는 자는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사실상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을 겨냥한 지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부들부들 떨면서 붙들고 그 자꾸 하나하나를 정말 무시무시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그 본의로 의미로까지는 들어가지 못한다는데 맹점이 있었어요 허구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철저히 지키냐면 안식일 날인데 담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밑에 사람이 깔렸네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상식 같으면 얼른 사람을 담을 치우고 건져내거나 해야 될 텐데 안식일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담 밑에 깔린 사람 보고 죽었어 살았어 숨이 붙어 있으면 일단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두어요 이거는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이건 율법의 정신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안식일이지만 꼭 해야 될 일이 있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대신 안식일을 범해주는 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요 내가 꼭 저걸 좀 해야 되겠는데 오늘 안식일이라 나는 못해 그러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범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호텔 같은 데 가면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저절로 문이 열려요 가면 그리고 저절로 올라가고 이게 안식일용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얼마나 사뭄하게 붙들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본의까지는 들어가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조적이 되고 이건 소위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이 율법주의는 이반 일리라는 사람인가요? 제가 앞에는 확실치 않은데 일리라는 사람의 이름은 맞아요 이런 사람이 남미 신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반의학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논지는 이런 뜻입니다 병원이 오히려 병을 키운다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 아니에요? 그 말은 뭘 빚된 말인가 하면 오늘날 이런 율법주의나 문자만 붙든 종교와 교회들이 교회를 병들게 한다는 뜻이에요 성도들을 병들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 율법이 말하는 본의 속뜻으로까지 들어가질 못하고 자꾸만 붙들고 네가 죄를 범했다 안 범했다 그래서 사람을 칼질하고 죽이고 난도질을 하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 한국교회 근현대사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식일날 모 교수님은 비행장에 손님 마중을 나갔다 오는 바람에 또 신학교에서 문제가 됐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글자만 붙들고 있는 교조주의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합니다 20절 한번 같이 오늘 사실상 본론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오니 너희의 의가 서기강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여기서 두 가지 의의를 비교하고 싶었던 거죠 너희의 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친 너희의 의는 누구의 의여야 한다는 거죠 즉 지금 이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서기간들과 바리세인들의 의의보다 그런 율법을 문자적으로 붙들고 있는 그런 의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우리의 의의는 뭡니까 자 지도를 좀 하나 보십시다 이 지도를 여러분 오래전에 한번 본 분들 계실 거예요 저녁 예배 시간인가 제가 한번 띄워드린 적이 있는데 인터넷에다가 바이블벨트라고 치면 이 지도가 바로 뜹니다 그런데 지도 모양이 좀 이상하죠 미국 지도인 건 맞는데 동쪽 남부 지역은 뻘겋게 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미국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바이블벨트라고 불리우곤 했습니다 이 지역은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백인, 교회, 목화농장, 노예, 흑인 그러면 이 키워드들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어떤 스토리가 머릿속에 연상이 되죠 즉 이 지역은 청교도들의 후예들이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이주해서 신앙의 본고지를 삼은 가장 미국에서 교회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바이블벨트라고 해요 그런데 이 지역의 주된 생업이 목화농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백인들이 노동력을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영국의 존 뉴턴 같은 노예 상인들을 통해서 무작위로 몇십 달러의 싼 목숨값을 지불하고 흑인 노예들을 무작위로 그 아프리카에서 붙잡아다가 가족들과 자녀들과 생이별을 시켜놓고 여기에다가 한 가구의 많은 집은 200명씩 타운을 만들어서 주인의 집들은 언덕 높은 곳에 지어서 그 타운을 감시하고 가르치지 않고 기본적인 음식만 주고 사육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반인륜적인 행태는 여러분 킨타쿤테라든지 또 뿌리라든지 혹시 노예 12년 이거 다 싫어합니다 거의가 이 스토리들의 기초가 이런 영화들을 보면 그 당시 이 백인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크리찬들을 중심으로 이 흑인들을 노예로 부렸던 그 끔찍한 반인륜적인 죄악은 지금도 미국이 풀어야 될 민낯이에요 이번에 이름이 누구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또 1992년 4월 29일 날 로드니 킹 사건 전부 흑인들을 무차별하게 구타했거나 또 이번 조지 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마켓에 20불짜리를 지불하고 물건을 샀는데 미국에는 워낙 위조지폐가 많아요 본 지폐보다 그 경제 규모가 더 크다는 소리까지 있어요 그래서 마켓마다 위조지폐 감식 펜이 있습니다 이런 펜들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지폐에다가 이렇게 쭉 그어보면 색깔이 다르게 표시가 돼요 이제 아마 색깔이 다르게 나왔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신고를 했고 이제 차를 타던 조지 플로이드를 경찰이 와서 체포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다 보셨겠지만 별 저항이 없었는데 그 무지막지한 체격의 백인 경찰이 무릎으로 여기 목을 눌러요 그런데 이 가장 흑인 가장이 제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목 좀 풀어주세요 몇 번씩 절규했는데도 그냥 결국 숨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바이블벨트를 다시 한번 띄워 주실까요 이 지역에 아프리카에서 붙잡아 온 흑인들을 무작위로 날아다가 그런 반인권적인 반인륜적인 행태를 통해서 그들은 경제적인 막대한 이익을 취했어요 미국의 남북정쟁도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 그런데 이 밑바닥에는 아주 간교한 신학의 개교가 감춰져 있어요 이 백인들이 그 양심에 가책되는 것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벤자민 모건 팔머라는 신학자가 창세기 구장을 설교하면서 그걸 신학화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은 함의 후손을 그러니까 함의 후손이 검은 혈통이다 그 말이에요 함의 후손을 우리들에게 백인들이 샘족 또는 다른 노아의 셋째 아들에게 다 노예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흑인들을 노예로 붙잡아다가 사용하는 것은 성경이 지지하는 신학이다 그래서 그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이것을 신학화 작업을 합니다 게다가 그런 설교를 더군다나 추수감사절 때 설교로 풀어내요 그래서 우리 남부는 노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노예 제도는 신학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개인적인 사육을 위해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이런 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해석의 잘못된 오류가 얼마나 심각한 역사의 패악을 낳았는가 를 이외에도 이런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 사람만 그 벤자민 모간 활마 얼굴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게 아주 젊을 때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신학화 작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의 행태 또한 다르지 않아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잔뜩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을 강조하고 숨을 못 쉬게 만듭니다 권위적인 종교의 무릎으로 찍어내려서 숨을 못 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쯤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 말은 그래서 고생하는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 그런 종교 권위자들의 그 율법에 짓눌린 숨도 쉬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의 억압된 삶의 상태를 두고 한 얘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대목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는가 자 이제 그 신뢰를 한 가지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성경을 얘기하겠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심판이라는 것은 종말론적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법적 재판을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이 살인에 대한 이 육계명에 저촉이 되는 사람은 문자적으로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저도 아니에요 저도 이 육계명으로부터 문자적으로 살인에 대해서 저는 깨끗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던 육계명의 의미였어요 내가 직접 피 묻히고 사람 죽인 일이 없으면 율법 지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자 보십시다 22절 나는 너에게 이루느니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분노 노하는 자마다 뭐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뭐하는 자는 라가라 하는 자는 이 라가라는 말은 풋노트에 보면 히브리 욕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의 욕인지는 사실 정확한 의미를 잘 몰라요 과일 크기를 따지자면 수박만한 욕인 것은 틀림없어요 예수님이 인용한 걸로 봐서 엄청난 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어의를 뒤져봤더니 멍청한 놈 머리가 빈 놈 무가치한 놈 뭐 이 정도 뜻으로 이해를 하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공에 잡혀가게 되고 이건 산에 들인 공에를 얘기합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 심판의 강도가 점점 약화됩니까 강화됩니까 점점 강화되죠 근데 이 세 욕이 전부 무엇에 해당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노하는 자 라가라 욕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살인이래요 살인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그러면 문자적으로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새로운 해석법으로 들이대면 여기 안 걸릴 사람 자신있게 손들어 보세요 저는 제일 첫 줄에 앉아 있을 겁니다 저는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욕을 좀 해요 차 안에서 저런 욕을 합니다 정말 화나면 멱살도 몇 번 잡아보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지역 아로목에 가 있어야죠 방 1번 열 가 앉아 있어야죠 자 이 공통점이 다 뭐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중요한 해석의 기준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서부터 9장까지 보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맞죠? 그렇다면 그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자매가 옆에 앉아 계신 형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에게 속이 빈 놈, 멍청한 놈, 또라이 이러면 누구에 대한 불손이에요? 창조주의신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에요 불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외모 가지고도 뭐라고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넌 이렇게 짤이 몽땅하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짧게 만들었어요 짧게 근데 거기에 뭐 이유 있어요? 그릇은 토기장이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다 1m 80에 다 유희성 목사처럼 생겨봐요 다 최지원 목사처럼 생겨봐요 무슨 재미로 밋밋해서 살아요 그래도 짧은 놈, 긴 놈 또 세목골, 동그란 골 다양해야 즐겁잖아요 세상이 이게 암연을 해야 될 문제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오만 잣대로 살인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즘 미국이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하고 성전을 선포를 해요 난 참 끝 이제 우리가 너무 과잉스럽게 기대였던 미국으로도 배울 게 뭐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직도 미국은 좋은 기독교인들이 있겠죠 만은 뭐가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의 기준은 GMP가 4만불이 되고 5만불이 되는 게 선진국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속의 가치에서 선진국의 기초이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선진국의 기준입니까 정말 품격 있는 맛깔나는 국가는 한 인권과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물과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로서 대화할 줄 아는 국가 사회 그것이 품격 있는 사회요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것이 수준 높은 사회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 소금이 무엇을 내는 기능에 강조점을 두었다고요? 맛을 내는 기능에 강조점을 두었다고요 즉 매력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겉으로는 흥하지만은 돌아서면 뜨끔거릴 정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력을 가지고 그 매력 앞에 세상이 무릎을 꿇고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이 찬양한 그 가사 중에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뭘 품은 자들이에요? 소망을 품은 자들이에요 우리만이 아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인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자꾸 뺏으려고 그러고 가져, 가져, 가져 나는 그거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뭐가 내 안에 감추인 게 있기 때문에 밭을 갈던 농부가 그 밭에 감추인 보아의 가치를 눈뜨게 되자 자기 소유를 그냥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보아를 자기 것으로 삼았다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 보아 예수 그리스도 그 보아를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그것만 있으면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서 평생길을 책임지는 목자가 되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만웰 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 번 한 주간 속에서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품격 있는 맛깔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리는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